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남지방에 소속된 인천시 서구 서건로 255번길 7-1 소재에 한신교회 대예배실에서 10월 6일 오후 3시 30분 교회 20주년을 맞아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한신교회 20주년 임직감사예배 1부예배는 김정복 단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사론 찬양대와 시원 찬양대가 연합하여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아롭도다의 찬양이 있은 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근거하여 인천남지방회장 진영학 목사가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자의 말씀이 있는 후 1부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임직식은 김정복 단임 목사의 집내로 임동기 씨 등 3명이 장로장님, 김광자 씨 등 18명이 권사침, 안정모 씨 등 8명이 안수집사 임직과 안수례 및 공포가 각각인 선후 취임패 및 축하패를 증정하므로 2부 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임직에 임한 임직자는 총 29명으로 한신교회 20주년에 점화해 임직을 하는 영광을 얻었다. 마지막 3부 축하시간에는 먼저 곤면회 순서로 길교회 조재수 목사가 장로에게, 간석제일교회 장작 원로 목사가 권사에게, 에덴교회 권정수 장로가 안수집사에게 각각 권면하였다. 또한 축사는 활천교회 강영주 목사가 임직자에게, 교단 총무 김진호 목사가 교회에게 각각 축사를 하였고, 임직자 대표 장덕인 장로가 답사를 했다. 끝 무렵 유연제 장로의 광고가 있은 후, 찬송과 일장, 만복의 그는 하나님을 다같이 부른 뒤, 신일교회 최세계를 원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쳤다. 찬송과 일장, 만복의 그는 하나님을 다같이 부른 뒤, 공개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용 찬송하세, 찬송송, 유송, 찬송이야, 성령님의 가마감도 충만 교통하신 오늘 인직하신 분들과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 rightof прекрасНАЯ자 order. ers